여수 순천 11구 특별법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진상규명 조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수천 건의 피해 신고가 미완성으로 종결될 처지에 놓였는데 다행히 조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발의된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4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4건의 법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 법안을 마련했고 지난 28일 행안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여순 사건 법정 조사 기간을 연장한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조사 기간 종료 시까지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5,500여 건은 최대 2년까지 조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눈여겨볼 점은 위원회 구성 시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을 추가하도록 한 것과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의 수용 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처형된 사례처럼 유죄를 받은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 밖에 위원회가 작성하는 진상조사 보고서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신고 기간도 연장됩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을 누구보다 바랐던 유족들은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명예 회복을 시켜드리는 게 우리 사회가 이분들에게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루의 지연이 곧 한 사람의 생애를 놓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행안위를 통과한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광주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